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오랜만에 김밀물씨의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밀물씨의 사연이란 이런 것이죠. 인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의식주라는 것이 꼭 농경 이전에만 있었겠습니까? 수렵 채집 시절도 있고. 요즘은 인류의 육식사.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인류가 어떻게 날씨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했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을 만드는 이야기. 이번에는 수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렵의 가장 중요한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밀물입니다. 그렇죠. 301회 때 우리가 300회, 301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자급자족. 200마리의 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밀물입니다. 오늘은 소머리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렵습니다. 모든 게 나왔습니다. 이 사연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백정의 후손입니다. 알 수 있나요? 아니 뭐. 조상의 직업을? 계속 전에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외가족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릴 적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의 증조부모까지는 고조부모까지는 백정이라는 직업, 그러니까 이런 쪽 직업을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부 정도쯤이면 전에 내려올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명절 때면 외가에 갔는데 저희 집 제사상에는 항상 소, 간으로 만든 전이 올라왔습니다.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정말요?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소, 간 전은 자주 하는 전인데. 그래요? 네. 맛있어요. 그 간이라는 게 가끔... 굉장히 흥미로워하는군요.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를 할 때의 어떤 흥미로움이 UMC의 눈빛에 나갔습니다. 횟집에서 가끔 나오는 미끄덩한 버건디색 그게 간이에요? 횟집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건 선지냐? 곱창집에서 자주 나와요. 곱창집에서 나와요? 천협 옆에 있는 거? 그렇죠. 간이죠. 그게 소예요? 그럼요. 아, 소예요? 돼지 아니에요? 네. 우리 떡볶이침에서 순대삼은 나오는 간은 돼지죠? 네. 오케이. 알았어요. 전 모릅니다. 간 분야에 약해요. 간은 사실 생간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은 의사들이 조언하는데 간이라는 부위 자체는 굉장히 철분이 함량이 높아요. 어떤 부위보다도. 그래서... 날것에 유의하세요. 날것에는 유의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영양식이고요. 하지만 김밀물 씨는 날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아, 정말? 네. 제사 지내기 전날에는 계란과 밀가루를 입혀 전으로 만들기 전에 소 생간을 참기름에 찍어 먹었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생간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른 것은 먹지 않고 간만 한 접시를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워낙 위험하다고 하니까. 요즘은 근데 유통관리가 잘 돼서 맨날 같지 않으려나. 그래도 아니라고 하던데. 저희 집안의 내력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은 학교에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명절을 쇄고 나서 학교에 가면 다들 세뱃돈을 얼마 받았느니, 뭐를 먹었느니,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니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누구 나이 묻습니까? 저는 XSFM 창사 이후로 사람 나이를 거의 안 물어봐요. 근데... 근데 아니 명절을 쇄고 나서 학교에 가서 명절 때 일 얘기를 하나요? 세뱃돈 얘기가 이제 메인이니까 그 얘기는 했죠. 돈 얘기? 네네. 그리고 뭐 누구누구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죠. 이렇게 많이 봤어. 그럼 우리 집은 뭐 누구누구까지 와. 큰아버지도 오고 고모부가 두 분이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는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이건 저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데 대부분이 당신의 특수성에 기인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건 그래요. 굉장히 부편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안 됩니다. 명절에 갔다 와서 돈 얘기를 해? 뭐랑 캐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두 당신의 특수성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고 있다. 명절 쇄면 대화를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나이 물어봐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외갓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 이것이 현대 한국인들의 문제점이죠. 예전의 인구 구성에 비해 너무 뼈대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 과다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남자 후손들만 들어가고 할머니, 어머니, 숙모, 여자 후손들은 전부 부엌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너무나 뼈대가 없어서 그랬던지 남녀 모두가 제사에 참여하고 딸, 아들 구분 없이 나이 순서대로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집이 있었어요. 맞아요. 다수의 집들이 나도 일할까봐 겁나서 소문 안 내고요. 이런 집안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시라서 제사를 지낼 때면 직접 목탁을 두들기며 연불을 외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불교신자, 독실하면 목탁을 쳐도 되는 건가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목탁 치면 되지, 아끼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탁은 왜 손님만 치셨던 거지? 집에 두기 좀 물건이 크기도 하고. 사실 비트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단소처럼 제대로 못 맞추면 이상한 소리만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동력이 굉장히 좋아서 치면 티나오는 현대 드럼하고 다르군요. 다르죠. 흡수가 잘 안 돼. 드럼피는 약간 흡수가 되는 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고수다. 알았어요. 복싱에 이거 볼 치는 거 뭐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치는 볼. 그런 것처럼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위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리듬감의 실력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왜 우리 집은 남들과 제사를 다르게 지내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잘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대학. 과로. 그땐 전문학교였겠죠. 과로. 웰 나왔고 전쟁 때는 미군 트럭을 사서 피난을 갈 정도의 부잣집 딸이었는데 결혼을 스물일곱에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시대에는 열일곱도 노천여였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하죠. 왜냐하면 교육을 아무도 안 시켰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외할머니는 시집을 못 간 거였다고 합니다. 외갓대기 부자인 이유는 도축업을 해서였다고 하셨어요. 이게 초기 현대사죠. 상인들이 먼저 개화되는 과정은 이런 이유. 공부를 하면 천박하게 생각한다거나. 알고 보니 저의 외증조부는 일제시대 때 사업을 시도하여 성공한 백정 출신 경영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신분 차별이 남아 있어서 외할머니는 백정의 딸이 나고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고아로 자랐다고 하시는데 신분은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알았습니다. 맞아요. 토지쯤 봐야 설명돼요. 맞아요. 노인네들은 자기 인생만 살아서 그 시대의 오버뷰를 다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소설에서 백정의 손자가 무슨 고등학교에 갔는데 다른 학생들이 백정의 자손과는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토지는 정말 작품 기억나네요. 굉장히 근대사를, 대민국의 근대사를 완전히 어떠한 역사책보다도 더 매우 그렇습니다. 밀접하게 기술해놓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시청률이 확보된다는 전제에 의해서는 그냥 막장 1일 드라마 말고 토지 같은 거나 리부트해줬으면 좋겠어요. 있었죠? 드라마가 있기는. 네. 있었는데 그게 1일 드라마로 진짜 좋아요. 얘기가 시시콜콜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한번? 겁나 길어요. 월화수목금을 해도 몇 년을 버틸 수 있어요. 토지 스토리 리보드로는. 시즌 7까지 한번. 돼요 그게. 여튼. 아무튼 저는 고기 손질을 좋아합니다. 사실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뭐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DNA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세탁소집 자식으로서 세탁을 좋아하니까. 다림질 겁나 못합니다. 배운다고 꽤 오래 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못합니다. 배운다고 꽤 오래 했는데 못한 정도면은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못할 일인가요? 그런가? 싫어하나? 이게 스스로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부모님의 직업이 자식한테 뭘 물려주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증명된 바는 아닐 수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것은 저와 같이 백정의 후손인 저희 어머니께서 닭이나 생선이 징그러워서 못 만지신 것 때문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만든 닭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안 해주셔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직접 닭을 사다가 재워서 튀겨먹다 보니 고기 손질에 익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네요. 만약 UMC님이 자식이 생기면 아빠가 다림질을 너무 못해서 이 처치를 제가 다림질에 달인이 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혼자 막 카페트 관리를 하고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들어오나 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맥락상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하죠. 저는 고기라면 굽든 튀기든 끓이든 다 좋아하는데요. 소머리는 집 근처 축협 집판장에 갔다가 아 소머리로 넘어가는군요.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소머리 반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릴 중학생 때 용돈 받으면서 돈 달라고 할 때 닭 사게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 보통 용돈을 말해야 용돈을 받는 집들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닭 사게 닭 아니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초코 과자 사줘 막 이렇게 조르는 게 아니라 아 처녀 처녀 해줘 이렇게 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닭을 사달라 그랬는데 치킨값을 줬어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을 해봐야죠. 경제를 배울 나이니까 닭을 사는 게 어떨까?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럼 3마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4마리에서 소머리는 집 근처 축협 집판장에 갔다가 소머리 반 개 8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호기심에 사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죠. 우리가 김밀문 씨가 능력이 있다는 건 저희가 예전에 사연예금에서도 많이 봤지만 제 말은 경제력이요. 호기심에 8만 원을 쓰기. 우리 많이 확인됐잖아요. 그냥 지역 유지에 사서는 호기심에 8만 원을 소머리 반 개를 근데 싸긴 싸다. 직원분이 커다란 박스를 하나 주셨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 꽝꽝 얼은 채 깍둑깍둑 설린 소머리 덩어리가 6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덩어리만 꺼내도 압력 소식 꽉 찼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크죠. 대부분의 우리가 소나 말 그래요. 말 안보다 보면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크기에 놀라죠. 그럼요. 세상에 이러면서 소머리는 뼈와 살과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가성비가 매우 좋은 부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녹이고 핏물도 빼 겸 싱크대에 담가두었더니 식구들이 지나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사실적인 소의 머리가 드러나다 보니 다들 쇼크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못 먹는 것이 없는 큰 조카마저 소머리는 무섭다고 빨리 치워달라고 해서 저는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꾸 나만 야만인 취급하니까 해서 매김 좋아할 거면서 녹은 소머리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의 머리를 통째로 올려서 톱으로 잘라 파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에서 취급한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집도 더러... 네. 그게 이제 왜 보통 육수 낼... 그러니까 국물 낼 때 도간이 보통 집어넣습니다. 네. 그... 저거 보죠. 전분을 쓴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끈적끈적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봐도 이 머리가 국물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그냥 머리 그냥 갖다 평상시에 늘 재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머리, 소머리가 지금 내장은 아니지만 이런 걸 집에서 다룬다라는 거는 굉장한 그거를 감내하는 거거든요. 뒷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누구나 집들이를 갔는데 친구가 아는 분이 이제 그쪽 마장동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날 도축한 곱창을 싸게 도매로 얻어오겠다고 해서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질해서 먹자고 아, 그렇죠. 정말로 싱크대에서 손질을 하는데 그 뒤로 한 1년 이상을 곱창을 안 먹었어요, 제가. 진짜요? 너무 힘들어요. 기름을 떼고 아, 그렇죠. 손 많이 가져. 손질하는 거 내장을 손질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이 많은 것도 일이 많은 건데 이제 식구들 입장에서는 먹을 땐 모르는데 봤을 땐 처음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이렇게 깍둑썰기가 되는 혹은 모탈컴뱃 게임의 일부라든가 그런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네. 다른 식구들이. 왜냐하면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속초 강릉인가 그 중앙시장에 보면은 서머리국밥집 유명한 데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렇게 그냥 전시해 놓습니다, 앞에. 둘 데가 없어요. 네. 진짜 우리 흔히 그 크리셰로 그 사막에 이렇게 소나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진열이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건 좀 사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먹다 보면 그것만 봐도 신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덩어리를 녹이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매니아에겐 흥미롭습니다. 소뿔이나 소 혀가 들어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고기가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껍질이 많기도 합니다. 전부 다 끓여 먹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소 부위하고 다른 점이죠. 나머지 소 부위는 대충 일관되게 잘라내주죠. 머리만 이렇죠. 랜덤하게. 그래서 김밀물씨한테 소머리는 포레스트 건프의 초콜릿 상자인거죠. 그럼 인생이잖아. 그렇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좋은거에요. 김밀물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소머리. 소머리같다. 직육면제 모양의 전부 다 끓여 먹는 건 아닙니다. 소의 뇌는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해동이 잘되면 뇌만 따로 빼내서 썰어서 날것 그대로 참기름에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적응된 사람하고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닭 200마리 키우면서 그거 했을 때 달걀 처음으로 난 달걀 먹고 계속 일주일에 닭 몇 마리씩 먹고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했을 때 김밀물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새끼들 소머리 사연 한번 보내줘야겠구나. 아 그러셨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해를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맛있는 얘기를 들으면 뭘 또 먹고 싶을 뿐이거든요. 그 TV에 흡연장만이 안 나오는 거랑 비슷한 이유거든요. 어릴 적 먹었던 생간에 비해 비릿한 냄새도 없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얼리지 않은 건 더 맛있겠지만 그런 건 비싸겠죠. 조카들은 제가 뭘 너무 맛있게 먹자 자기들도 먹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치즈 같아 맛있어 그리고는 어릴 적 저처럼 꼴딱꼴딱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저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저는 초등학교가 꺾일 때까지 거의 모든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인지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인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는 것과 어떤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저의 시면을 뒤져볼까요? 원래 그런 방송이잖아요. 구운 거든 튀긴 거든 삶은 것이든 생긴 걸 보고 있으면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점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치다 소세지다 계란후라이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소세지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예측하죠? 오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부로 소세지를 못 먹습니다. UMC 맛과 질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기라는 물건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처음 몇 번 먹었을 때 계속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못 먹었어요. 기억을 심연을 뒤져보면 사실은 뭔가를 봤거나 도축에 관련된 기억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도축을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러운 게 지금 와서 청소년들을 봐도 아이들을 봐도 처음부터 모든 잘 먹는 친구들을 보면 이게 잘 먹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소 뇌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린이 여러분이 글쎄 이제 이것을 모르겠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렇게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먹는 것이 이제는 맞다고 판단할지 참 애매하네요. 설명해 주셨는지 후기 보내주세요. 소머릿국을 잘 끓이는 비결은 충분히 핏물을 빼는 것과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대파와 무와 마늘과 통후추를 충분히 쓰는 것 근데 그렇게 크면 대파, 무, 마늘, 후추 이거는 백에 담습니다. 그렇죠. 그 백이 노트북 가방처럼 꺼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 김미모 씨가 갖고 있는 솥은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업장에서 보는 솥일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가끔 쓰는 곰솥 이런 거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잘 구기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옆으로 그런 사이즈 UMC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소치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파 이런 걸 넣은 게 양파망 우리가 한 여덟 개들이 사는 거 그 정도보다 이상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보드 가방 같은 거에다가 마늘이랑 양파, 대파를 넣어가지고 골프백 멸치 850마리 이러고 그것도 얼마 안 되겠다. 그렇죠. 8만 5천마리 수준제야. 그리고 약한 불로 오래 끓이는 것과 기름을 깨끗이 걷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일단 한 번 끓고 나면 뜨거운 냄비재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단열제 대신 보자기 안에 솜을 채워 빈 공간에 넣는 DIY 저온 조리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일단 한 번 끓고 나면 뜨거운 냄비재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아 더 큰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와 이분은 정말 필요하면 다 살 수 있나봐요. 연쇄 살인마 엑스퍼트 킷 아이스박스 크기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WDH로 DIY 키되어갖고 옵션 이것과 같이 샀어요.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걸 산 고객들은 이것도 보셨다. 전기톱 뭐 이런 거 어딨냐. 이렇게 해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국물이 뜨거운 채로 남아있을 뿐더러 낮은 온도에서 오래 끓인 효과로 뼈와 살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아 수비드 방식을 개발한 거군요. 와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많으면 식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네 맞아. 이걸 아예 가둬버리면 수비드의 효과가 있다. 대단하네요 진짜. 국물을 차갑게 식힌 후 굳어진 기름을 떠내면 소머리국이 완성입니다. 보통 3번 정도를 끓여서 섞어 가족들의 이용할 양식으로 삼습니다. 식비가 넉넉하면 도가니를 넣기도 하고 아 그렇죠. 사골이나 잡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몸이 허할 때는 따끈한 국물을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다니며 홀짝홀짝 마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간이 안 됐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기분을 낼 수도 있어요. 네. 대신 회의실에 들어갈 때 입술이 잘 안 떨어져가지고 말할 때마다 쩝쩝쩝 김밀물 씨는 팟캐스트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먹고 난 다음에는 물을 많이 마시든지 뭐라도 해야 돼요. 아무리 드시고 싶어도 녹음이 있는 날 전날에는 안 드시고 혹은 당일에는 안 드시는 것이 팟캐스트 하신다면 지옥 같은 점성을 가진 국물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입술을 붙이는 기분이 들잖아요. 저의 작은 바람은 소머리 반개를 통째로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가마솥 그렇죠. 어느 분야를 가나 고수는 업그레이드 욕망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무쇠솥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써본 사람들은 압력솥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쇠 웍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못 쓰고 있어요. 팔이 아파서?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굉장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다. 저희 집 압력솥이 가정용이라서 소머리 덩어리 중 안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톱을 가져와서 뼈 일부를 자른 후에 끓여야 하는데 톱을 어디서 가져왔다는 건 톱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아 씨 톱가 좋아하네 이러면서 잠깐만 있어봐. 어떤 유기체에 박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공포게임 같은 장면은 공포게임의 연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을 상상하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아무튼 저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걸 압력소수 그냥 가정용 압력소수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참 힘들거든요. 거의 30분 동안 톱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축협에서 더 작게 잘라달라고 해봤지만 기계의 특성상 어느 크기 이하로는 못 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 먹는 거 써는데 엔진톱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텍사스에서 많이 쓰는 물론 그건 아니고 정육점에 있는 전문가용 스테셔너리한 그런 물건일 겁니다. 설 전후에서는 축협에서 소를 많이 잡는지 가끔은 소머리 반개 4만원까지 할인 판매를 하는데 많이씩 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쓰고 보니 누가 좋게 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장르예요. 사연이 있는데 딱히 누가 좋게 되질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 XSFM19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연이 있으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뭔가 그 인류문화의 박물지와도 같은 김밀물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김밀물씨. 한 번 고민하게 만들죠. 그렇죠. 소개하기 전에. 할 일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럼요. 김밀물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P-O-D-E-R-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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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